한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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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센병, 나병에 대한 귤제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법령들이 계속해서 1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별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러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메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메리는 마흔 중반의 독신녀로 십수년 병상에 누워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오랜 동안 매우 힘겹게 살았습니다. 박봉의 생활비,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단 한순간에 여유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홀가분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자신의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평생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생명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카백 박사가 사이비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든 예화입니다. 스카백 박사, 제가 자주 인용하죠. 공동체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생명공동체, 사이비 공동체. 모든 공동체,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동호회, 몽땅 다 합쳐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내 가정은, 내 교회는 사이비 공동체일까? 아니면 생명공동체일까? 사이비 공동체의 목표는 오직 공동체 유지입니다. 공동체 유지. 이 공동체가 깨지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망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동원되고 또한 체제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제도나 법 감시기구, 이념, 주입 등등. 독재국가나 북한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즘 무늬만 부부인 경우가 많죠. 그 가정 역시 사이비 공동체입니다. 가장 쉽게 사이비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교회와 같은 종교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이 세운 공동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의 공동체니까 절대로 이 공동체는 무너져서도 안 되고 건드려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종교 공동체가 점점점 사이비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만일 교회 목표가 성장과 유지 발전이 되면 교리와 규칙들이 강화되고 교인들을 세력 확장을 위해서 동원됩니다. 어떤 비판도 용납되지 못합니다. 교회 건물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행해집니다. 바리세인들의 유대교나 사이비 이단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메리가 다녔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최우선이라 구성원들 모두가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 구성원들은 서로서로 도우며 격려하며 공동의 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스카펙 박사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생명공동체로 전환시켜야 하며 인간사에서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죽기까지 나중에 이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전체를 투신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마르틴 부버가 말했습니다. 스카펙 박사는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바로 생명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가치를 찾고 알고 그것을 발휘하고 내가 생명공동체에 속하면 인생은 더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카펙 박사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공동체로 전환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혼란과 갈등입니다. 혼란과 갈등. 그러나 이를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파괴형 사탄은 이러다간 공동체와 함께 너도 무너진다고 공포심을 조장하지만 이에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때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할. 가정을 생명공동체로 만들려면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생명공동체의 중심인 리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리더는 누구보다도 그 공동체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이기에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접니다.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성원 교인들을 자기의 하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그래서 리더가 먼저 자기의 사욕을 버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생명공동체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혼란과 갈등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감수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개방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얘기는 쉬운 얘기로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1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 이때 중요한 것은 갑이 아닌 을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이며 내 얘기는 왜 안 들어죠? 당신은 갑이니까. 제 얘기를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저는 갑이니까요. 아닌가? 그러니까 을의 이야기. 우리 장애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 하나 을은 오직 진실과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심정을. 왜냐하면 의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거짓말을 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편을 쓸 수 있는데 솔직하게 메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홀가분합니다라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해야 되고 그러한 메리를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셜 로젠버그가 말합니다. 뒤엉킨 실타래 같은 혼동도 누군가 잘 들어주면 맑은 시냇물 흐르더 풀립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개방과 수용이 반복되다 보면 그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치유받는 생명공동체로 저절로 전환됩니다. 저절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명공동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생명공동체여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에서 지금 신용도가 가장 낮은 것이 교회입니다. 먹어서 안 되는 동물과 먹을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정결법이 지난주 설교였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결을 위한 것이라면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성결을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먹지 말아야 하는 더러운 동물은 뭐예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투기, 술취함, 방탕함 같은 것이고 우리가 먹어야 하는 깨끗한 동물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주야로 행하는 좋은 개인들이 모이면 그것이 좋은 공동체가 되고 그곳에서 각 개인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원찮은 열두 제자를 불러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세상의 엄청난 그 문제들을 그 시원찮은 열두 명이에서 맡기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격려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의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누는 생명공동체였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12장에는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규례 13장에는 한센병에 관한 규례 14장에는 한센병 환자를 판정하는 규례 15장에는 남녀 간의 성적 부정을 벗기는 규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1차적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들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생명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잘 짜여진 규칙들이나 법률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확한 규칙, 법,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구성원들이 잘못 행하면 다 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세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어떤 규칙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지 못하며 어떤 당위도 존재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중요해지면 규칙이, 율법이 그 생명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당위가 존재보다 앞설 때 시원찮은 사람들은 제거해버립니다. 히틀러가 뭐예요? 그 우수한 게르만족, 아리안족을 만들겠다고 자기 국민들 중에서 기형아나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이 생명보다 당위가 존재보다 앞설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생명을 죽이는 사이비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테니스 선수 정연이가 돌풍을 일으켰죠. 그렇죠? 안 보셨어요? 성경 읽느라고? 그래서 테니스 선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1990년대 세계 테니스 황제로 군림했던 안드레 아가씨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미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니스를 잘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 잘한다 그래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가 슬럼가에 세운 안드레 에거시 스쿨 때문입니다. 안드레 에거시는 라스베이거스 브랑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테니스로 엄청난 돈을 본 그는 자신처럼 뒷골목에서 자란 극빈층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깽들의 텃밭이요. 노숙자들의 주무대인 그곳에 학교를 짓는 것 자체가 희망 없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거시는 범죄와 방종과 폭력으로 얼룩진 환경보다는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 따뜻한 인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와 끝없는 도전을 교육 철학으로 삼은 그는 입학시에 학부모들에게 매일매일 30분 이상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겠다는 서약을 쓰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교복 착용을 의무화시켜서 자신의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선생님 역시 품행에 문제가 있을 때는 파면시킨다. 그것을 감수하라는 서약서도 쓰게 했습니다. 원칙이죠. 그래서 학생과 교사와 부모들은 약속한 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끈질기게 밀어붙인 결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거시는 그 혼란을,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점차로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고 또한 부모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앤드레 아거시 스쿨의 학생 수는 600명이며 대부분 다 흑인들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미국 내 가장 적고 학생 1인당 교육 공간은 가장 넓습니다. 사제를 털어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열심히 열심히 가르친 덕분에 2007년 미국 교육부 선정 최우수 학교로 지정되고 그래서 최하층 문제아들이 최고의 학생들이 된 것입니다. 모두 다 무상입니다. 또 다른 예. 미국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파웰.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도 흑인과에서도 가장 험하다는 뉴욕 사우스 브롱스 52번 공립중학교 출신입니다. 그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커 선생님이 육한영 학생들에게 선배 졸업생인 파월 장군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이 워싱턴으로 보내졌는데 그랬더니 뜻밖의 친필 회답이 왔습니다. 파웰이 바쁜 와중에도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너의 교실에 앉은 친구들을 둘러보라. 나는 장담한다. 너는 지금 판사와 변호사와 의사와 장군과 영화 배우와 과학자와 그 밖의 유망한 장래 미국인들을 보고 있다. 너희도 충분히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학교에 끝까지 붙어 있거라. 열심히 공부하여서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거라. 이런 편지왕래가 동기가 되어서 6학년 학생들이 워싱턴의 파웰 장군 사무실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커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수업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행한 환경과 악조건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몇 사람의 사랑과 노력으로 그 학교와 마을이 생명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서는 430년간 노예였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식민통치로 생긴 식민지 근성을 뽑아내는데 무려 5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식민지 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노예 근성이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규정들이며 교과서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기록된 규정들은 모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들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속뜻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성결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구별입니다. 구별과 성결. 당시에는 의료시설과 기술이 열악한 시대였고 아주 작은 감염이 공동체 전체의 큰 재앙으로 얼마든지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센병이나 유출병을 앓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일단 짐 밖으로 추방하고 옷이나 가고 심지어는 집까지 없애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거기에 자세히 기록된 내용들인데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랬다가는 아프면 전부 다 저를 만나러 올 거 아니에요. 저 만나봤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깨끗한 장소인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성숙입니다. 안드레 에거시 스쿨에서 엄격한 규칙들을 시행하는 목적은 무기력과 폭력에 길든 학생들을 올바로 잡아서 훌륭한 시민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규칙이 그 학생의 생명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리가 머리가 나빠요. 오리가. 그래서 새끼 오리가 잘못하면 콕콕콕 쪼다가 자기가 왜 쪼는지 잊어먹고 새끼가 죽을 때까지 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노예들은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마지 못해서 하고 먹을 것이면 닥치는 대로 배를 채우고 피곤하면 아무데나 들어놓고 아프면 그저 알았습니다. 특히 성생활은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노예계급은 지배계급의 성적 노리계였습니다. 그렇게 대우받은 사람들의 성도독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에 대한 금지 규정이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족과의 결혼이나 매매춘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화 특히 바을 숭배에서 신전에 속한 성창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을의 은총이 내게 임한다는 그 종교 시스템 아래에서는 엄격한 성도독의 확립은 오직 하나님만이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은 구성원들의 뭐예요? 성결과 성숙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손해봅니다. 큰 그릇이 돼요. 지난번에 뭐예요? 성숙과 향유가 작년 표호였죠. 큰 그릇이 될 때 누가 일 많이 하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접지를 닦고 있느냐 그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기꺼이 행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월드뱅크에서 국부, 국가의 자본은 어디에 있나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탁월한 점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돈, 자본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본에는 국토, 천연가스, 석유둥과 같은 자연자본 1번 기계, 장비, 사회, 간접, 인프라들 그것이 돈으로 만들어낸 자본 2번째 그리고 3번째는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그중에서 선진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국부를 만들어내는데 자본은 기껏 1%에서 3%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많다 문제가 아니라 3% 정도 항만, 도로, 시설 이런 걸 만들어낸 자본은 17%가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 80%는 보이지 않는 자본, 80%나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자본이란 무엇이냐 하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서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촛불집회, 이게 나라냐? 이게 교회냐? 이러한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들음으로써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 효율적인 정부, 투명한 지배구조, 국민의 정직성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정과 교회를 생명 공동체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교회는 군대나 학교나 기업보다도 훨씬 낮은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조차 신뢰하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에 물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기꺼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함이로다. 평강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갑인 바리세인들이 이스라엘을 생명 공동체로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령들을 절대적인 율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입 다물게 만들고 눈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얻어냈습니다. 사이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불을 던져서 생명 공동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쟁? 아까 사이비 공동체에서 생명 공동체로 전환할 때 필연적으로 분쟁과 갈등이 생긴다. 예수님은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압받는 을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 혼란을 조장한다는 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은 모든 것들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케 하는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당연히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생명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서로입니다. 서로. 더불어입니다.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서로에게 행하라는 권면이 성경에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왜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발을 씻겨주라. 언제 하셨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지체가 되라. 서로 우회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네 적게 했네 따지고 그러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서로 뜻을 같이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답하라. 뭐 이렇게 화답. 여러분 문자메시지 보냈는데 답 안 오면 화나죠. 화답하십시오. 서로 위로하라. 서로 나누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겸손하라. 그중에 가장 많은 권면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권면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이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죠. 가정만 행복하면 아무리 경제가 나빠도 살만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마음껏 향유하고 남들에게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성결한 개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하고 행하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 그래서 남을 위로하고 살리고 서로 도우며 아끼고 사랑하는 생명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날로날로 높여지며 교회의 신뢰 계속 회복되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만복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향유하며 베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